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자동발동이 아니구나 아 고정을 시켜야되 아 이건 안쓰는 스킬이잖아 아니 W는 어떻게 써는거에요? 이건 뭐냐 아 이렇게 해야돼? 아 좀 그렇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스킬이 그 스킬인가보구나 아 내가 매일 또 낮추게 되어야되네 아이고 아 이거 한대 맞았다 아 A D적이 강력기 스킬이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쓰면은 카벨 꼬리를 맞지 않는다 아 세번은 막아도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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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꾸러 나가고 싶은데 자꾸 안쪽에 있네. 아 준호님 고맙습니다. 아 저 잘하고 있습니까? 스킬 다 쓰고 있나요? 설정 안해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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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. 좋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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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열심히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피가 안 닿는 것 같은데 아 이걸 좀 맞아주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스킬을 극대화를 안 시키고 있었어 스킬을 썼으면 맞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이고 아 위험하다 아 다행이다 위험하다 또 위험하다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다행이다 못 봤어 어디서 나오는지 위험하다 아 위험했어 턴이 왜 안 나와 어 뭐야 다 사라졌잖아 어어 아하 잘못했다 잘못했으 아 왜 안 넣어야 자꾸 아 아우 아 그건가 보구만 아 이거 빨리 가는 키 있던데 아까 설정 해놓은거같은데 맞어 그냥 맞으면서 몇번 막아지 나 모르겠어 불안해 죽겠네 한 세번은 막아지는거같은데 오른쪽이라고만 바람을 따라가면 되겠네 그렇지 기가 막힌 설정이었어 뭐랬지 오 좋아 잘 못오는거같다 어 오른쪽이잖아 걸리면 죽는다? 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건 죽는 각이었어 아주 안이랬어 끝에 있었어야 됐는데 안이랬어 아 뭐하냐 아 이건 죽을 뻔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이거 또 죽었네 아 설마 못 깨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설마 못 깨는 거 아니야? 설마 못 깨는 거 아니야? 설마 못 깨는 거 아니야? 아 이건 뭐 한 번이야 이거 가까이 가는 키 내가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특히 뭐지? 이거 아닌데? 아 내가 빼버렸나? 해놓은 것 같은데 또 죽었나보다? 아 못 깨겠는데 잘하면 아니 갑자기 여유가 생겼나 설마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걸 못 깬다고 어허헁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니 피 피 피 피 왜 안 먹어 아 다행이다 야 근데 이거 못 깨면 좀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? 다 깠는데 다 깠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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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어어 미용ód div 어디 아 아 아래가 안보인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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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빼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야 이거 다 깼는데 이걸 먹겠네 아 죽을거같아갖고 뺐는데 그게 죽는가 길이었네 아 이렇게 되어있구요 패배 요인이 뭐야 저의 미숙한 컨트롤이었군요 아 아깝다 아 잠재껍군요 아 이거는 컨트롤만 좀만 있었으면은 아 반까지 안죽고 잘하고서는 마지막에 연속으로 두고가지고 크기에 스킬이 이해도가 좀 딸리지 않았나요 아 아쉽습니다 박무가 하나도 없는건가요? 아 박무만 좀 보완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신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아쉽다